여러분 유혹당할 때, 묘하게 이 유혹은 넘어가고 싶네. 이성이 살아서 못 넘어가면 술이라도 드시잖아요. 술 취해서 술 핑계 대고 넘어가야지. 중생의 꼼술한 건 끝이 없거든요. 근데 벚꽁도이는 중생과 다르게 참나도 알고 지금 만법이 공한 줄도 아는데 공한 줄 알지만 묘하게 저건 끌리고 싶네 하면서 깨어 참나도 아는데도 꼼술을 부리고 술을 드시고 정신을 흐리고 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나 알고도 별 짓 다 할 수 있어요. 왜? 51% 이상 해계모니를 못 잡았기 때문에 내면에서 참나가 아니지 하면서도 여러분 다 해요. 할 거 다 하거든요. 카르마의 힘으로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런 일은 중생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이거 벗어나시려면 칠지는 넘어가세요. 그 이하의 중생들은 늘 흔들림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일지고 일주고 여기 정사고 일지는 대사 저희가 그렇게 드리는데 다 부질없는 소리고 똑같은 거 똑같이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늘 틈나면 깨어있고 틈나면 자기가 아는 데까지 아공이건 벚꽁이건 구공이건 아는 데까지 점검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기본기 충실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틈날 때마다 깨워서 정신 차리고 제가 아는 진리 끝없이 다시 인가합니다. 다시 인가해서 무의식에다 저장해놔야 염체가 강해진다니까요. 벚꽁의 진리, 벚꽁의 진리 늘 염두하고 사시나요? 제가 10년 전에 크게 깨닫고 그 후로는 크게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꽝이에요. 이 사람 무의식에는 쓸데없는 것만 꽉 차 있어요. 아래아식에 좋은 업을 저장하려면 매번 매번 강력하게 집중해서 판단한 뒤에 다시 저장해놔야 돼요. 나쁜 업은 왜 그렇게 안 사라지는지 아세요? 난 술꾼인데요. 술의 업이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틈나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자 보세요. 틈나면 염체를 다시 만들어내요. 술. 그러면 염체가 나올 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의식에 저장돼 있던 술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 염체가 탁 발현돼요. 튀어나와요. 종자로 있다가 발현돼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다시 저장하지 않아요. 술을 만나서 너무 좋더라. 막 침 흘려 가면서 너무 술 최고야 하고 좋은 마음을 잔뜩 심어서 다시 저장합니다. 그럼 나중에 더 세게 튀어 올라오죠. 만날 때마다 좋은 만남이 계속 유지되면 이 업은 점점 커져요. 왜? 점점 내 마음이 거기 더 뭉치거든요. 그런데 수행은 바냐바람을 한번 인가해놓고 안 꺼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요. 종자로는 저장돼 있겠지만 있으나 마나한 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꺼내서 환희 속에서 진리를 또 인가하고 넣어놓고 또 꺼내서 또 인가하고 넣어놓고 이게 부처님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 사념쳐. 마음을 어디다 챙깁니까? 몸, 감정, 신수, 심, 생각, 법, 네가 깨달은 진리 끝없이 다시 꺼내서 해야 돼요. 저는 또 꺼내서 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법이 공하지. 육바람일이 진리지. 육바람일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지. 끝없이 끝없이. 왜?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어도 직관으로 알고 있어도 생각으로까지 또 해줘야 강력한 염체가 돼서 들어가서 문제 생겼을 때 튀어나와줘요. 안 그러면 안 튀어나와요. 안 들어가세요. 안규는 안아먹을 때 뒤집어 jag приех Giant의 염체가 보기 위험한 염체력이 배달에 따라가면